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. 자 지금부터 이제 3월 교육청 동아시아사 저하고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사는 보면 지금까지 이제 비율이 좀 일정합니다. 대단원 간 출제 비중이. 자 보통의 경우에 중단원마다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살짝 그 비율이 살짝 깨졌습니다. 자 보통 2단원에서 4문제 3단원에서 4문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어찌 된 일인지 2단원에 5문제 3단원에 3문제 이렇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보통 2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다 중단원이 4개이기 때문에 중단원마다 하나씩. 그래서 이제 보통 4문제씩 나오고 제일 1단원 2문제 제일 마지막 2문제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. 자 이제 3월 교육청이니까 문제가 좀 전체적으로 아주 쉽습니다. 뭐 이런 문제를 뭐 이제 단 3월달이니까 아직 사회탐구 공부가 안 돼 있는 우리 고3들이 많죠. 재수행들이 안 그렇겠지만 고3들은 사실 사회탐구 겨울방 또한에 손을 아직 못 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손을 대도 앞부분만 앞에 한 절반 정도만 돼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.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. 이 낮은 문제들이 보면 이렇게 4문제가 6문제를 뽑았으니까 이 중에서 4문제가 저 뒷부분이에요. 특히 자 여기는 3문제가 마지막 현대사 뭐 이 두 문제는 현대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대단 5인데요. 자 어떻습니까. 여러분들이 이제 뒷부분이 가만히 보면 문제가 어렵지가 않거든요. 어렵지가 않은데 정답률이 낮다는 건 뭐겠습니까. 그러니까 앞부분밖에 공부가 좀 안 됐다는 거죠. 저기 대단원 4와 대단원 5는 대단원 4, 5, 6 특히 대단원 5와 대단원 6은 여러분들이 거의 백지상태다. 그냥 대충 찍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정답률 낮은 문제들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1번 문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. 자 그런데 2번 문제 정답률이 58%가 나왔어요. 2번 문제 정답률이 58%가 나왔습니다. 자 은근히 틀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자 요건 어떻습니까. 이제 우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서진의 멸망. 자 서진의 멸망과 동진의 건국. 이게 이제 4세의 초상황이죠. 3세기 말 4세의 초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은 5호 16국 시대가 자 화북지방은 이제 5호 16국의 혼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역사에서는 영가의 난이라고 합니다. 영가의 난.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를 봤더니니까 자 2번 문제를 봤더니니까 이것은 바로 한의 멸망. 자 그 다음에 한 이후에 등장한 사마염이 세운 진. 서진이죠. 엄밀히 말하면. 이 진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입니다. 그리고 이 남은 한족 세력은 남하를 해서 동진을 세웠죠. 자 그러니까 이 4세기 초상황인데 자 이 위진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. 아니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. 자 그래서 요게 정답이 동진이 강남지역에서 건국됐다. 바로 이 서진이 멸망하고 나서 남은 세력이 강남지방으로 가서 동진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기 있는 요 사건과 이게 동그라미 3번이 연결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가 3번 문제가 있습니다. 자 여러분 3번 문제를 봤더니 이게 뭡니까? 그렇죠. 이제 이거는 거란 국가인 요를 말하는 거죠. 그렇죠. 연운 16주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연운 16주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 고려가 거란과의 1차 전쟁에서 획득한 강동 6주 아닙니까? 그러면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은 바로 거란.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란 국가가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? 요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거란은 북방제국인데 이제 한족을 지배하면서 이 연운 16주 지역은 남명간 제도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원래 거란 부족은 북명관이라고 하는 독자적 행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원적으로 있는 거죠. 알겠죠? 자 그래서 남명간 북명관 제도를 시행했다. 바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. 요게 이제 정답률이 62%가 나왔어요. 그럼요.